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크소울 리마스터를 해보러 왔습니다 버드절미하고 일단 시작 버튼 누를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현재 시간이 9시 반이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고일? 가고일은 좀 물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크소울 1편을 해보긴 해봤는데 PC버전으로 하다가 말았어요 여태 깨본 소울 시리즈는 데몬즈 소울 그리고 블러드본 다크소울 3 이렇게 3개만 깨봤습니다 다크소울 1은 PC버전 하다 말았고 2는 아예 손도 안 대봤어요 예전에 다크소울 1을 할 때 예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제가 2016년인가 한번 해봤으니까 1은 가장 고전했던 적이 시프 리마스터 발매일 자체는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못하는 거야? 다른 거 해야 되나? 아예 못 들어가네요? 어허 이러면 히티맨 하던지 다른 걸 해야 되나? 오프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예전에 원하다가 그만뒀던 게 그냥 언젠가부터 갑자기 손이 안 가서 백룡시스 까지였나? 그것까지 잡고 말았었거든요 일단은 해볼게요 어디까?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나? 예 오프라인은 되네요 다행히 어우 야 그래픽은? 어우 여전해 이게 리마스터라 분명 좋아진 건데 어음 아 제가 2016년에 다크소울1을 할 때 그래픽 패치를 안하고 했어요 뭐 디테일 패치인가가 유저 패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걸 안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태로 확인했었는데 어우 맞아 그때 거지로 했다가 피똥쌌어요 거지는 안되겠어 내가 데몬즈 소울이랑 불본 불본이랑 다크소울3 깨봤다고 다크소울1을 거지로 했다가 진짜? 아 처음에 저볼뻔했어 기사 아니면 전사 어차피 저는 또 이제 근력 위주 캐릭터 좋아하니까 전사님이 기사 할 것 같은데 전사로 갈게요 만능 열쇠 좋았던 것 같은데 어문화연병이 있으면 초반에 누군가 잡기 편했던 것 같고 만능 열쇠 갈게요 아무진 상반신 아 맞아 이걸로 했다 케아랑 카타리나 케아랑 카타리나 이걸로 또 가자 뭐 대머리 대머리 아뇨 다크소울3는 해봤고 3는 클리어 했고요 유튜브에도 동영상 올려놨어요 블러드본은 블러드본은 블러드본 데먼드소울 다크소울3를 깼고 1은 하다 말았고 2는 안 했어요 1은 백룡 시스까지만 잡았습니다 그 때 하다가 그냥 뭔가 손이 안가서 안했어요 카타리나 카타리나 아이 필요없나 이런거 좀 좀 그냥 늙게만 어차피 캐릭터 볼일도 별로 없는데 그죠 강함 아 야 이건 너무 적당히 적당히 아 거기까진 됐어요 나가 시작 3 4 4 4 5 5 5 5 5 근데 애초에 다크소울1에서 캐릭터 예쁘거나 잘생기게 꾸미기가 좀 힘들잖아요 베몬즈 소울 때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2천 몇 년 했지 대면 소울 나오자마자 했었던 것 같은데 3 4 5 8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2 10 10 11 11 12 11 12 14 15 14 15 15 15 15 12 아 니토 요런 놈이 있었어 맞아 아 일편이 그거 있죠 사공왕인가 그 아르토리스 아르토리오스의 반지인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놈 아 그윈 맞아 아 저 흑기사들 겁나 싫었는데 죽는 애교를 하옵니다 그들의 힘이? 제 경운이? 그리스도의 결혼을 그리니당 이랬는데 이 고룡과의 전쟁이 백룡시스 어 얘가 배신해서 맞아 얘가 배신해서 고룡이 졌잖아 맞죠 일이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데 어렵긴 어려운데 아 지금에도 어려울라나 but soon the flames will fade and only dark will remain even now there are only embers and man sees not light but only endless lights and among the living are seen carriers of the occurst 야 이거 보니까 3편에 고리의 기사 걔네 생각난다 3편이나 다시 해볼까 이거 끝내고 이제 시작이겠죠 금이 간 붉은 눈동자의 오브 온라인 플레이 전용 아이템 음 맞아 감옥에서 시작했던 온 것 같은데 트레일러는 아마 그대로지 않을까요 아 그래픽이 확실히 제가 했던 PC버전보다 낫네요 PC버전보다 낫네 arg은 아니다 유명님의 RESP 없이 전용 아니다 인도 없는 감옥 리듬 도로둑 이런려야 세상 이럴 엇 이즈 이럴 이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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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래픽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건 아니네요 방금 디테일 보고 살짝 놀랐어요 상트랙 맞아 여기서 누가 문을 열어줘 네 좀 좋아지긴 했어요 문 열열쇠를 줘요 어떤 기사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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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 이 사람 덕분에 나갈 수 있었지 그리고 막말로 주인공이 여기서 안 나갔으면 그 그지같은 모험을 안해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럼 게임이 이제 진행이 안되겠지만요 북방의 수용소 지하감옥 열쇠 아 지금 방패도 없지 달리는건 엑스버튼 꾹 아 맞아 저 놈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 어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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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저걸 못잡냐 나 됐어 됐어 일단 저놈한테 죽어야 될거에요 처음엔 예 프레임 이정도면은 되게 고른데요 좋아요 그런데 PC PC 유저분들은 굳이 이걸 다시 살 필요가 없어요 3 해봤죠 아 이게 제 방송이 좀 딜레이가 심한가봐요 3 닫겠습니다 3 닫ват 3 닫고 이제 어 아 아 아이고 죽을때됐다 와 죽으러 가자 아 파토뿌를 밝히다 야 죽으러 가자 방패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 아닌가 아니야 방패이 있어도 물리컷이 딸려서 안될거야 이거 저 뒤로 올라가야되는데 원래 잡으려면 답이 없어 이거 아우씨 펭이였니? 아 이거 무리하면 안돼 야 잡아보자 잡아보자 이미 한 대 맞고 시작했지만 오씨 야 두번 치는건 아니 너 틈이 너무 없다 임마 어어어 진동 진동 그러는거 아녀 그러는거 아녀 그러는거 아녀 미쓰봐 임마 어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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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못굴렀어 하하하하 에이 무리야 못잡아 에이 그죠 제가 뭐 신컨도 아니고 이거 잡는사람도 있대요 근데 망자들 중에 잡는사람도 있대 근데 그게 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잡아요 어 어 아 아 한번 앉았어야 되는데 어 왜 뒤잡이 안되지 아 알트로 해야되던가 진짜 아니 요 부러진거물은 안되는거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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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더라 열 수 없다 쟤한테 죽었을때 저기로 가지면 안되는데 자 다시 다시 들어가서 죽읍시다 예 그쵸 아 저 딱 딱 그 오묘한 아아아아 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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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길 찾았어 찾았어 그리고 1편이 홧독불도 드럭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에 가골 잡으러 갈때 진짜 미친줄 알았던거같아 패가 있었다며 아 아 야 뭐하냐 오 씨 쟤 알고있어 알고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유인하는데 이유가 있었는데 아싸 먹었다 야 다 덤벼 다 들어와 여기에 있지 않나 어디서 기습했는데 이거 아니네 기습 안하네 내가 너무 못 믿나 얘들을 이게 위쪽이었나 맞지 오케이 어 아 어 뭐지 거기가 아니네요 아 가물가물해 여기 어딘가에 시체 있어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시체가 있는데 야 아닌가 좀 더 가야 시체가 있던가 누구 걷는 소리 들려 위초 위쯤 아래층 아 쇼커 뚫어놓고 괜찮아요 저한테 화똑불이 있잖아 아 맞다 이 게임 할땐 쫄보 플레이가 되야되는데 또 내려오냐 또 오냐 또 와 안와 말해 안오네 너냐 너야 해 어 아 맞다 아 이거 벽에 타오면 안 되지 어 어라 어 아 여기인가 시체 있는 곳 여기다 여기다 아까 문 열어줬던 사람 어 너 너 너는 홀리 응? 고맙습니다 난 다 끝났어 난 곧 다 끝났어 난 곧 이 얘기를, 아 겁나 경계하면서 들었어 제 가족들의 말은, 너희만 죽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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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너희만 죽을 수 있으므로 그리고 내가 내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므로 오, 한 번 더 여기, 이것은 에스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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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 그리고 이것 에스터병 입수 용서 2층 동쪽 열쇠 이제 내가 너희만 죽을 수 있으므로 너희만 죽을 수 있으므로 그럼 이제 가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만 죽을 수 있으므로 알았어, 나 갈게 저 사람 죽이면 방패 얻을 수 있... 아니다 그거는 좀 인도적이지 못... 죽었어 헐, 기사짱 괜찮아요 저한테 백소울이 되어줬으니까 백소울이면 이름없는 기사... 음... 뭐 암튼 양손잡기 아, 맞아 양손잡기가 있지 그리고 요게 점프 요게 요게 발차기 양손잡기 아예 안되네 야, 나와봐 앗 찌르기 쌍이에요 저 엘씨 저 엘씨 아니었으면 모험도 못 떠났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보스... 아 내가 쟤 잡을 수 있나? 해볼까? 뒤집어? 뒤집어? 이 새끼야 내놔 아싸 80소울 자아, 갑시다 낙하 낙하 옮겨 이거지 낙하 낙하 한 대 두 대 그만 아 이씨 이씨 오우 제 기억엔 다큐소울1은 에스터병을 움직이면서 못 마시던 것 같음 우와 죽을 뻔했다 와, 미... 야 좋아, 에지간이해 맞아 움직이면서 못 마셔 이거 아... 굴러야되는데 나 왜 안구르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왼쪽! 오케이 한 방 더 구르고 구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다시 가드 안 때리니까 두 대 오케이 나이스 침착하게 침착하게 술레자의 열쇠 유 디피티드 인간성 야, 왜 소울 안주냐 이천, 오케이 개꿀 근데 잘했다 전전화 오케이, 땡큐 근데 아까 거기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술레자의 열쇠이 있으면 한 번 가볼게요 궁금하니까 뭐 있을 거 같은데 아, 야 너 부활했냐? 어디가 어디가 새것해 아, 제가 어디라고 계속 주어는 생략하고 말하는 거 같은데 암튼 그 왜 아까 거기 아니 그 해골 해골기사? 있던 데 있잖아요 그 뒷문 갈 수 있는 데 아닌가? 술레자의 열쇠이 있으면 일단 한 번 가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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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나? 아, 못 가네 아니 근데 이 지역은 다시 안 오는데 내가 알기론 그럼 저거 어떻게 가 따로 가는 길이 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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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안 가? 뭐 좋은 것도 없을 거 같은데 이게 근데 약간 사람이 찝찝해진다니까요 아, 다시 온다고요? 어? 그랬어요? 헐 죽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 캠다 벗고 뛰어내릴까? 아, 안 죽네 안 죽네 나중에 아 아 여기서 까마귀가 데려가지 않나요? 까마귀 맞나? 누군가가 나 데리고 제사장 쪽으로 데려가주는데 어? 이거 뭐? 왜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갑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까마귀 맞죠 까마귀 짜 까마귀 짜 어? 여기도 뭐 없네 날 데려가줘 빨리 아, 근데 진짜 아, 일단 용은 끝나고 아, 일단 용은 끝나고 다크소울 1 리마스터 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루머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크소울 3 그래픽으로 리마스터 할 거다 다크소울 3 그래픽으로 진짜 3 그래픽이었으면 와... 질질 쌌을 것 같은데 로드란 로드란 그런 지역이 있었나? 아노르론도 말고 로드란? 로드란인거지? 먹는건가? 로드란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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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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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승의 제사장 로드란 도착 아 로드란이 제사장이야? 죄송합니다. 로드란 도착만네요 이게 나쁜 놈 아니었나? 아 맞아 종 두개 울려야 된다 하나는 가고일탑에 있는거 하나는 지양가에 있었던것 같은데 일단 제사장에서 녹화 파트 바꿀께요